부분합 기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 예제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이라는 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인원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올 때는요. 항상 정렬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분별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유아 데이터 한번 평균 구하고 성인 데이터 한번 평균 구하고 초등 구하고 다시 성인 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평균값이 여러 번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별로 우리는 부분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구분이 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문제에서는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정렬 기준에 첫 번째 구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다시 기준을 추가해서 두 번째 수강료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구분별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가 큰 데이터 큰 값부터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부분합을 하실 때 구루팔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구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그 다음 수강료를 선택하시고 수강 요일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 수강료 하나만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두 번째는 구분별로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계를 선택하되 수강료에 대한 선택은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모집 인원을 체크하시되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 값도 표시하고요. 지금 구하는 합계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만 두 개의 결과를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이 부분 꼭 체크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요약을 요약을 합계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약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홈에 편집에 찾기미 선택의 바꾸기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요약을 찾아서요. 저희는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찾을 내용, 바꿀 내용의 요약과 합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바꾸기 실행하시면 3개 항목을 바뀌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찾기미 바꾸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내가 작성한 부분합이 맞게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온다 하시면 첫 번째 정렬 작업 하시고 나서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